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전 세계 OECD 35개국은 탐정제가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탐정제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탐정제를 도입하고 그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그런 목적으로 탐정방송을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영한 지 지금 약 2개월 된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한 거는요. 주로 경찰, 국가공권역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미제사건을 프로파일링하고 또 대한민국의 탐정의 필요성을 연계시키고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탐정학 원론, 탐정실무론, 사례 이런 것들은 많이 다루고 싶긴 하지만 그건 법제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양파 까듯이 하나하나 깔 예정입니다. 제가 표정이 사실 좋아 보이나요? 기분이 별로 방금 전까지 안 좋았어요. 오늘 다룰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자, 미제사건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이 많지요. 물론 남성도 있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지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미성년 어린아이인 경우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살지도 않았어. 70대 할아버지와 이 공주님 둘이 살다가 큰 공주님이 이렇게 변을 당했고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고 더 찢어지는 것은 이 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 자, 오늘 다뤄볼 사건은요. 대구 초등학생 납치살해 사건입니다. 일명 허은정양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08년 5월 30일입니다. 지금 이 범인이 잡히면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지요. 대환위법 때문에. 태환위도 대구였어요. 살던 곳이. 그리고 여기도 대구입니다. 태환위가 준 우리에게 준 태환위법 공소시효를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시킨 그것 때문에 2000년 이후 사건, 즉 8년이나 지난 2008년 5월 30일 사건이기 때문에 이 허은정양 사건의 범인은 잡히면 살인죄로 처벌이 됩니다. 2008년 5월 30일, 지금 무렵이네요. 지금 이 2019년 5월이니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면 용봉일리의 한 농가에 살고 있던 허은정양. 당시 11살이었습니다.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불량한 남자들이 납치 후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사건입니다. 어디에 유기했냐면 인근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이 허은정양이 그 당시에 살해당하기 전에 납치가 된 이후에 경찰에서 그 일대를 지역을 확대시키면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며칠 후에 아주 가까운 인근에서 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고로 경찰의 부실수색, 부실수사의 논란에 휩싸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11살짜리 손녀를 납치해서 가서 살해하고 유기했는데요. 아주 가까운 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까운 데에서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납치해서 바로 죽인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키포인트를 제가 미리 몇 가지 짚었습니다. 자, 2008년 5월 30일이고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4시 10분경 이 허은정양 집에 누군가가 침입을 합니다. 침입을 해서 이 집이요. 아주 생활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집이에요. 고가의 집이 아니고 농가주택이고 또 심지어는 이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자이었고 월세 단 몇만 원짜리의 이 주택을 임대해서 살고 있는 평편이 매우 어려운 할아버지였고요.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폐지를 수집해서 살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큰 손녀가 11살이니까 그 밑에 아이는 더 어리겠죠. 자, 누군가가 침입을 합니다. 고로 강도의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할아버지를 마구 폭행을 합니다. 새벽 4시 10분경 이 괴한이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다짜고짜로 널 패 죽이겠다 하면서 마구 폭행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탁탁탁 소리가 나는 과정 그리고 할아버지의 시름 소리가 나는 과정에서 이 허양 자매가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이 동생은 무서워서 나오질 못하고 이 언니인 허은정 양이 할아버지 방으로 가요. 할아버지 방으로 가서 왜 이러세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한이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마구 폭행하고 폭행한 이후에 흰 이불로 얼굴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이 허양이 사라집니다. 허은정 양을 드리고 납취를 한 상태로 그 상황이 끝나고요. 그 동생이 겁에 질려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가 통화가 안 되니까 이웃에 전화를 하고 이웃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왔다고 해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셨냐? 이 허양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당시에 이혼을 했든지 별거를 했든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둘 다 할아버지에게 맡겼다. 이 얘기만 들어도 참 가슴이 찢어지지요. 원한에 의한 폭행이라면 이 할아버지가 70대 노인이 되었는데 과거에 어떤 원한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무슨 큰 잘못을 했었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마구 폭행을 하고 아이까지 납취해서 살해하고 유기를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이 허양의 할아버지의 과거 이 할아버지의 과거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만 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아무리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손 치더라도 이 쓰러져가는 집에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마구 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손녀까지 납취를 해서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유기를 했다.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잘못을 과거에 했을지라도 이렇게까지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것도 손녀는 이렇게까지 한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6월 12일입니다. 한 2주 정도 후에 인근 야산에서 허양이 발견이 되는데요. 알몸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허양의 옷 등 유류품들은 시신이 발견된 야산보다 약 한 300m 정도 아래 지점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마을에서 야산 쪽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300m 이전에 옷을 벗겨서 버리고 조금 300m 더 올라가서 아이를 사망케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이를 사망케 한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300m 지나서 옷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신기지도 않은 상태로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를 끌고 갔든 어떻게 갔든 어떤 방법으로 간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할아버지 방으로 뛰쳐가서 아저씨 왜 이래요? 라고 하니까 이 범인이 허양에게 까불지 마라고 했다라는 거는 그냥 말로만 했다라기보다도 이 나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는 나이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5학년 정도 될 건데 된 나이이고 할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구타를 당하고 있으니까 직접 가서 팔을 잡든지 실질적으로 말리는 개입을 했을 거로 추정이 돼요. 이 상황에. 그러니까 저리가 까불지 마. 이런 얘기를 했겠지요. 자, 신발을 신기지 않고 갔다라는 거는 신발을 벗긴 상태로 아이를 질질 끌고 갔을 가능성보다는 아이를 기절시키거나 아이를 이미 그 현장에서 충격을 준 이후에 들쳐 업고 갔거나 차에 태워서 갔을 가능성이 높다로 보입니다. 왜?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아저씨 왜 이래요? 라고 하고 말이 됐든 말로는 되들고 물리적으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힘을 좀 뺀 상태에서 야산까지 이동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구타하는 동시에 아이를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이불을 얼굴에다가 씌워놓고 구타를 하고 아이를 납치해서 갔긴 하지만 사망하진 않았거든요. 정신을 잃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를 동시에 살해하진 않았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 이 할아버지를 폭행을 하고 거의 뭐 실신 상태로 해놓고 이불을 얼굴에다 덮어놓고 나가면서 아이를 사망케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바로 직후에 마당에 나와서 했든 그렇게 사망케 한 후에 끌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들쳐 업고. 그러니까 신발도 안 신은 아이가 그 야산까지 끌려갔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거든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보통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낯선 사람이 그 안에 진입을 하면 개가 보통 짖지 않습니까? 이 개도 굉장히 잘 짖는 개였겠지요.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키우던 개니까. 보통 이제 개를 키울 때는 어떤 그 자기 집에 안전을 위해서도 키우기도 하잖아요. 보통 우리 시골집에 어렸을 때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개 짖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개 짖는 소리를 못 들었다라는 거는요. 범인이 이 안에 진입을 할 때 또는 보통 개가 짖을 때 집 앞에 대문 앞에 앞에까지 가서 발자국 소리를 좀 내도 개들이 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상 보면. 근데 개가 짖지가 않았다라는 거지. 물론 이제 이 시간이 이웃들이 잠자는 시간이니까 자느라고 못 들었을 가능성도 높지만 만약에 개가 이 시간에 지속적으로 짖었다면 들었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아예 안 짖거나 어느 정도 오래 짖지는 않은 거지요. 개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폭행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건을 벌이기에 앞서 개를 먼저 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발도 없이 이 허은정 양이 야산까지 끌려갈 때도 조용히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현장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개를 무력화시켰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개가 짖지 않았으니까. 담장을 보시면 약간 윗부분이 좀 허물어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담을 뛰어넘으면서 허물어졌는지 뭐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담 허물어진 방향에서 아내를 바라보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위치이고 높이이고 그런데 개가 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날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웃 주민이 허양의 집을 지나가면서 그 담에 서서 이 허은정 양의 집 안을 담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목격자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격자가 얼굴은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목격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럼 무엇을 봤습니까? 뒷모습을 봤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일단은 이거 범위를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뒷모습만 봐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웃이 이야기했다라는 건 이 시골이잖아요. 시골이니까 그 시골 길을 자주 지나가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담벼락에서 허양의 집을 기웃거리고 담장 밖에서 허양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사람의 뒷모습만 봐서 모른다라고 했다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뒷모습은 본 거예요.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 이웃집 가까이에 사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마을이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이라면 뒷모습만 보고 누군지 알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웃 주민이. 또 한 가지. 이 이웃 주민이 뒷모습을 보고 몰랐다라는 건 허양의 아버지이거나 허양의 아주 가까운 가족, 일가, 친척일 가능성은 낮아지지요. 뒷모습만 봐서 안타깝긴 하지만 뒷모습이라도 봤잖아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고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그 가까이에 이웃에 사는 가족은 아닌 거라는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어떤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서 단서를 세 가지를 먼저 찍고 있죠. 첫 번째, 침입자가 들어가서 새벽 4시 10분에 할아버지는 마구 폭행을 했지만 할아버지는 사망하진 않았다. 이불로 얼굴을 그냥 덮어 씌우고 갔고 피를 닦은 그러한 어떤 헝겊 같은 것도 있는 상태였다. 그 소리를 들은 손녀 둘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다가 큰 손녀가 달려가서 아저씨 왜 이래요? 라고 하니까 너 까불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납치해서 가서 살해하고 유기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 2주 후에. 그런데 이 아이는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다라는 건 이 정도의 반항과 저항과 어느 정도 굉장히 겁에 질려 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아저씨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아이이기 때문에 반항이나 이런 게 심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무력화시킨 상태로 납치해서 데려갔을 것으로 보인다. 납치한 이유는 원하는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왔지만 허은정 양을 납치한 이유는 일단 허은정 양이 달려들었단 말이야. 팔을 잡든지 팔을 물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보면 초등학생 정도 된 나이 입장에서 아저씨 왜 이래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너무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허은정 양이 자기에게 반항을 하고 자기에게 좀 이렇게 달려들기 때문에 너 까불지마 이렇게 아이한테 했죠. 그러니까 목적은 할아버지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 온 범인인데 허은정 양이 달려드니까 얘한테도 감정이 안 좋아지고 얘도 어떻게 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이 허은정 양이 이 가해자의 얼굴을 똑똑히 봤거든. 정확히 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이 허은정 양을 순간적으로 무력화시켜서 들쳐엎고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제 추정에는요. 그 다음 이 개가 짖지를 안 났다. 개 짖는 소리를 못 들었다. 물론 잠자느라고 많이 못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개가 장시간 오래 시끄럽게 짖지는 않았다. 월월 여러 번 몇 번 짖다가 무력화를 개가 당했다. 그리고 개가 현장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목줄이 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어쨌든 범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찝어봅니다. 결론은 제가 이후에 이 영상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신빙성 있는 제보가 없고 금품 요구 등의 어떤 협박 전화도 없고 이 아이를 납치해 간 이후에 금품을 요구할 거라는 협박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경찰에서는 했겠지. 그런데 그 일대를 다 수색했는데도 못 찾았는데 2주 후에 아주 집과 야산 쪽으로 가는 길에서 가까운 데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 전화를 할 리가 없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 그날 죽인 겁니다. 그냥 그날 죽인 거예요. 그리고 뒷모습을 이웃 주민이 봤는데 누군지 모른다고 했어. 뒷모습만 봐서 모른다고 했어. 만약에 이웃이라면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남의 집을 기웃거리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리고 단순히 뒷모습만 봤다고 하지만 여러 각도의 뒷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담장을 기웃거리는 사람의 뒷모습을 봤으니까 뒤축면 정도까지는 보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건 이 가까운 동네 사람은 아니다 라는 단서가 다시 한번 추정이 되죠. 이웃 주민들이 사건 전날 불쌍해 남자가 허양의 집을 기웃거리는 걸 목격했다. 이웃 사람은 아니지요. 이웃 사람은 아니지만 집 앞을 집 안을 전날 미리미리 기웃거리고 감 모니터링을 했다라는 거는 그 가까이에 사는 다른 이웃이 알 수 없는 이웃이 아닌 거는 맞지만 범행의 계획을 미리 계획을 하고 탐지를 하러 전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식범은 맞는 거죠. 가까이 사는 이웃은 아니지만 범행의 목적을 가지고 범행지 또는 범행 대상자를 특정해서 정확히 주소지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면식범이고 어떠한 폭행의 목적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흉기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죽도록 팼다.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다. 말 그대로 패 죽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들어왔다. 단순하게 혼내키려고 폭행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죽으면 죽어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패 죽이러 왔다. 흉기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 흉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살인을 하는 행위를 처음부터 했다라면 이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게 목적이겠죠. 이 사람이 없어짐으로써 자기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살인이 목적이 아니고 내 분이 풀릴 때까지 폭행을 하고 싶은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한관계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얘를 꼭 죽여야겠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내가 분풀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능이 굉장히 지적 능력이 높은 지적 수준이 높은 공부를 좀 많이 한 그런 사람이기 보다는 이런 농사를 한다든지 이 할아버지가 폐품 수집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폐품 수집을 하는 고물상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가 많이 감정적으로 쌓여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행동한 자체가 굉장히 무대포적이다. 자기 감정대로 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패는 과정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다. 금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은 매우 적지요. 여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무언가를 훔치러 온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많은 원한과 감정의 응어리가 생겼는지에 관한 이유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안에는 어떤 이권이나 금품이나 어떤 경제적 이익이 개입됐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람이 지금은 폐지를 수집을 하지만 그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 이분이 이전에 생산장사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든 지금의 패품 수집이 됐든 생산장사를 하면서이든 아니면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든지 가족 이내에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원한을 살 가능성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 주변인과의 어떤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진술을 번복을 하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금품을 이 당시만의 금품을 노릴 확률의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전에는 어떤 원한을 사는 문제가 있었을지는 모를 일이다. 용의자가 허양의 할아버지를 폭행하면서 너 같은 땡땡, 이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화가 나서 싸움이 났을 때 그냥 살해를 한다든지 아무 말 없이 묻지마 살해를 한다든지 그냥 때린다든지 이유 없이 뭐 이러한 것들은 좀 원한의 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자기의 어떤 감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살인과 들어가지 않는 폭행이 있을 수는 있죠. 자기 스스로가 기분이 나빠서 묻지말을 하는 경우 아니면 이미 내 정신 상태 자체가 굉장히 냉정해진 상태에서 그냥 살인의 목적을 빨리 이루고 가야겠다. 아무 말 없이 살인을 빠르게 끝내고 그러한 심리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용의자의 심리 상태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허양의 할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고 팼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그냥. 들어와서 패는데 패면서 너 같은 XX라고 하면서 팼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내가 어떤 사람을 팹니다. 팰 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 같은 XX은 죽어야 돼. 이렇게 패는 경우가 어떤 상황일까요? 원한에 의한 겁니다. 원한에 의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허양의 할아버지가 이 용의자를 굉장히 잘 알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의 진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요. 진술이 오락가락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데려왔어라고 했다가 자 이렇게 세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진술을 번복시킵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 할아버지는요. 손녀, 딸 둘을 데리고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폐지를 주시면서 어렵게 홀로 생활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이 새벽에 들어와서 마구 때립니다. 너 같은 XX 하면서. 연식범이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맞으면서요. 너 같은 XX라고 하는 그 용의자를 얼굴을 못 봤겠습니까? 봤겠죠.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찰에 진술할 때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납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아이를 풀어줄 거야 라는 진술을 할아버지가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는요. 용의자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 아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한 해코지를 한 이유도 알아요. 너 같은 XX 하면서 할아버지를 폭행을 합니다. 너 같은이라는 것은 너라고 특정을 했지 않습니까? 범인이. 너라고 했어요. 분명히. 너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 용의자를 볼 때요. 용의자가 나를 너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손녀가 납치된 상태 인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그래서 손녀가 납치됐으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요. 경찰에 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모른다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범인을 안다라고 하면 경찰이 그 범인을 잡으러 가겠지요. 그 범인이 내 손녀를 납치해 갔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거의 인질극을 버리는 상황의 피해자의 심정일 겁니다. 투드려 맞고 몸도 성치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이 할아버지는 80여일 후에 사망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왜 할아버지가 진술을 번복을 했을까? 이 허은정 양 사건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진술을 번복을 했을까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데 할아버지가 진술을 번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쁜 범인을 나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때리고 내 손녀까지 납치해간 이 범인을 잡아야지요. 경찰 입장에서 잡아야지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요. 하지만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용의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둘이. 그렇기 때문에 너 같은 XX라고 하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났다라면 거기서 끝났다라면 경찰에게 잡아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허양의 할아버지가 진짜 뭘 너무너무 잘못했어. 너무너무 잘못했어. 내가 그냥 이렇게 맞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죄를 지었어. 그 가해자한테. 만약에 그랬다라면 모른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손녀를 납치해간 상태고요. 실제로는 이 할아버지가 진술할 당시에 당시에 손녀가 납치된 상황까지만 할아버지가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2주 후에 발견됐잖아. 2주 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경찰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2주 후에 발견이 돼서 지금 할아버지의 손녀는 납치가 됐습니다. 할아버지를 때린 할아버지를 폭행한 그 범인이 이 허은정 손녀 할아버지의 손녀까지 납치해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거든. 할아버지의 손녀가 사망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옷이 벗겨진 채로 아주 가까운 야산에서 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일 14일 한 2주 후에 사체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14일 이내에 경찰이 할아버지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 이 손녀가 사망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즉 할아버지는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날 이렇게 두드려 팬 거야. 그리고 손녀까지 납치해 간 거야. 여기까지만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그 사람 모른다.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 안다라고 하면 경찰이 조사를 할 것이고 그 남자를 잡을 것이고 그 남자를 잡으면 내 손녀마저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할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수색을 하지요. 수색을 하는데 아주 가까운 데서 발견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허은정 양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발을 신기지도 않은 상태의 아이를 들쳐 업고 근처 야산에 가서 뼈가 부서지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가 되고 하이가 300m 야산 아래 발견이 되고 알몸으로 사망 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발견을 했지요. 대대적인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요.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면서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진술을 번복 하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기회를 놓쳤고 심지어 84일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마 이 지병도 범행 쇼크의 가능성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더욱 범인을 잡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 허양이 거주하던 이 집 일대도 대구의 테크노폴리스라는 사업직으로 들어가면서 집도 철거되었다. 제가 비교를 비교를 하기는 조금 죄송하지만 미제사건을 분석을 하면서요. 제가 이 다음에 일본의 미제사건 하나를 분석을 할 것인데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미제사건입니다. 아들, 딸, 엄마, 아빠 내 가족이 잔인하게 피살된 집인데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미제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현장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유령의 집처럼 불려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도 순찰을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가까운 야산에 가서 이렇게 알몸이 벗겨지고 할아버지와 살던 아이가 할아버지의 폭행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리고 본인도 사체로 발견이 된 이 끔찍한 사건이 대구 광역시 대한민국 6대 광역시 안에서 벌어졌는데 사업직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집을 철가해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산업단지를 지어버리는 족같은 나라입니다. 자 이 아이가요 저도 애들을 키우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이 동생은 언니랑 함께 의지하면서 생활을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한 명 보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고 84일 만에 사망하고 허은정 양도 사망했을 때 이 허은정 양의 여동생은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부모는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자 사건을 분석을 하면서요 국가공권력이 해주는 일에 한계가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언제나 항상 강조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었다 라는 이유를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으면 그 또한 끝도 없어요 찾아야지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고 할아버지를 믿고 이 땅에 살았고 대한민국을 믿고 이 땅에 살았 거지 애가 무슨 죄입니까 할아버지는 진술을 번복하고 사망하시고 지분 철거를 해버리고 경제적인 이익에 입각해서 사람이 한 명 죽었든 미제사건이든 미제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은 집이든 그거 상관없이 경제적인 이익에 의해 재개발로 수용이 되고 그런 나라 입니다 대한민국이 범인을 찾아 봅시다 범행 전날 밤 넘어서 바라보던 허양의 집을 기웃기웃거리던 사람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뒷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얼굴 몽타주는 할아버지의 진술에 입각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믿을 수는 없다 이 목격자를 토대로 한 차라리 이 뒷모습을 몽타주를 그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확실히 봤으니까 뒷모습을 어떤 옷을 입었는지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시골이니까 매일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겠습니까 시골 사람들이 물론 이 이웃은 아니겠지만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뭐 패셔니스트도 아니고 여러가지 옷을 갈아입겠습니까 그럼 옷이라도 확보를 했어야죠 뒷모습이라도 확보를 했어야지요 어쨌든 이웃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원한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인데 너같은 XX라고 한 건 원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왔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이를 들쳤고 야산으로 가고 또는 물론 차에 태웠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져야 할 개가 목줄을만 남겨둔 상태로 그 새벽에 없어졌다 혼자 한이 있는 그 당사자는 분명히 왔다 이 내용을 진술한 게 허은정 양의 동생입니다 그 어린 동생이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진술을 확보한 거예요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물론 경찰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물론 어떤 방식으로 더 케어하면서 아예 정서 상태를 고려하면서 조사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경찰에서 단서를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 시간에 짖지 않고 목줄이 풀려서 사라지는 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거나 끌려갔거나 둘 중 하나 이겠지요 개가요 개가 이 상태에 없어졌다고요 개가 목줄이 풀려져서 개가 없었구나 이게 아니고 답을 찾아야죠 애가 죽었잖아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 개가 짖지 않은 걸 보니까 최초부터 개를 먼저 제압한 겁니다 개가 짖지 않고 제발로 나가지도 않았다 제발로 나갔다면 짖다가 나갔겠지요 월월 짖다가 나갔겠지요 근데 짖는 소리가 안 들렸다 나가지도 않은 거고 짖는 시간도 없거나 적은 거다 주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보통 짖다가 나가지를 또한 안치요 이방인에 대해서 끝까지 짖습니다 개에 대한 특성이 그렇죠 개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래요 근데 짖지도 않고 사라졌습니다 개 목줄을 풀어놓았고 개가 사라졌다는 걸 보면 이인인데요 개를 무장해제 시켰다 그럼 어떻게 무장해제 시켰는지를 또 파고 들어가야죠 마취를 시켰든지 정기충격을 시켜서 쫙 뻗게 했든지 그 방법 아니면 계속 짖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짖지 않고 나가지 않았다라면 개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면 이 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범인들이 아이는 갔다가 살해하고 유기했습니다 근데 이 개는 어떻게 했을까요 개 갔다가 개 도매상한테 팔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지가 불로 짖어가지고 도축해가지고 뭐 지가 그냥 보신탕 끓여 먹었을까요 전자의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개 도축업자 이걸 갖다 팔 거면 오일장이라든지 개가 유통되는 루트를 찾았어야 됐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시장 상인들을 적어도 탐문했었지 했어야 됐지 않을까요 물론 했다라면 다행이지만 저는 이 개에 주목했습니다 개의 동선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빠르게 찾아가 봐 썼으면 발견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용의자를요 두 번째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오지만 두 번째 단서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인 할아버지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이분이 치매를 입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XX라고 하는 걸 들어서 진술을 한 게 이 둘째 손녀 아기예요 아기 변식범입니다 손녀를 납치해간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손녀가 사망했고 손녀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유기가 돼서 사체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그거는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 안에 조사를 하는 과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땠을지 몰라요 자 말을 세 번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첫 번에는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납치를 해나가고 자기가 맞았을 때 경황에서 말을 했을 거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본 거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손녀를 납치해갔거든 근데 손녀를 어떻게 해코지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내 손녀가 그 나를 폭행해서 죽일 듯이 이렇게 한 이 가해자의 손아귀에 내 손녀가 있는데 이거를 이야기한다면 인질로 잡혀있다라고 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게 올바로 진술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데려왔다라는 진술이 또 바뀌어요 이 세 번째는 아마도 14일 후에 손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다시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내가 할아버지 입장에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에 하나요 그럼 면식범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 그냥 누군가 와서 나를 두드러 팼는데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요 어쨌든 사건 분석은 가능성이니까요 그리고 주관적인 거니까요 자 면식범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가해자가 와서 자기를 팹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만에 하나 가져가서 본다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아버지는 한참 했겠지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누가 누군지 특정을 할 수가 없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저는 첫 번째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사관은요 가해자의 심리를 잘 일관해서 범행을 자백을 받아내지요 그게 프로파일링 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잡아야 진술을 확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새끼를 잡기 전에는 누구를 데리고 누구를 조사를 합니까 목격자와 피해자를 조사를 하지요 그러면 가해자를 못 잡은 입장에서 가해자를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 피해자는 나한테 정말 천금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실 목격자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는 보통 사실을 진술하는 진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피해자가 사건을 오류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10대 맞았는데 100대 맞았다고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경찰관들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양쪽 다 믿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 할아버지가 올바른 진술 당신 맞았으니까 당신 손녀가 납치됐으니까 당신은 올바른 진술만 할 거야 라는 프레임을 깨야죠 피해자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되죠 바꿔 얘기하면 이 피해자의 올바른 사건 해결을 하기 위한 정확한 진술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심리를 잘 읽어낸 후 또는 읽어내면서 진술할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조사를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8년도에 대구 경찰에서 그렇게 했기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랬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이 동생입니다 허은정 양의 동생 이 아이가 받을 트라우마 그리고 할아버지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면서 납치당해서 자기도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죽어간 아이가 느꼈을 고통을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생각을 한다면 범인을 꼭 잡아야죠 자 두 가지 단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 아픈 사건인데 자 어린아이가 피해자인 사건은 늘 마음이 아파요 이 태환이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범인을 하루속히 잡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